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서리 국어 강사 진희쌤, 나은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은 또 회복된 목소리로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퀘스트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퀘스트에서는 이제 시험 얘기할게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6월 학평이 또 찾아오고 있는 거죠.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6월 학평 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들 같이 한번 해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얘기는요. 바로 일정과 범위에 대한 얘기죠. 일정 여러분 잘 체크해주세요. 6월 4일 화요일에 봅니다. 그래서 화요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고1, 고2 지금 이제 보시면 범위가 6월 수준에 맞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중간에서 기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이게 학교마다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냥 전 범위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고2 같은 경우에는 매체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범위 좀 확인해 보시라고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6월 4일까지 지금 한 달 조금 안 되는 시간이 남았는데 뭘 하면 좋을까? 먼저 여러분 그냥 냅다 가지 마시고 일단 나에 대해서 조금 체크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의 DB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자료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한 번 시험을 치렀잖아요. 3월 학력평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도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특히 취약한지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지난 3월 학평 문제 그리고 선생님이랑 이제 많은 친구들이 또 학평 변형 같이 해줬었는데 학평 변형 문제 풀면서도 굉장히 좀 질문 생겼던 것들 헷갈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중간고사 시험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중간고사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어려웠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문제를 풀었던 건 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 관련 상담했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고민들 이전에 상담했던 내용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거 체크 좀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플래너처럼 내가 뭘 공부를 많이 해왔었는지 기록에 남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기타 등등의 자료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한번 나를 돌아보고 또 성찰하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에도 집중해야 되는지가 보일 거거든요. 조금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을 갖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해야 될 게 되게 많다는 생각들밖에 없다 보니까 뭘 하는 데에만 급급해요. 근데 내가 뭘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안 맞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상황을 먼저 체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느 정도 체크가 됐다. 그러면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 학평에서 내가 갑자기 엄청 성장을 하겠다. 물론 여러분 너무 좋죠.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퀘스트에서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5월 한 달 동안 우리 원싱이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만 좀 집중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개 파트를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문학 파트가 제가 좀 어렵고 헷갈렸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작품 내용은 이해가 돼. 근데 선택지를 못 고르겠어. 그런 친구들은 문학 개념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공부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문법은 제가 두 파트로 나눠놨습니다. 아예 문제 접근이 안 돼. 그 질문을 받았는데 뭔 소리였는지 아예 모르겠어. 개념 자체를 이 용어 자체를 내가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점검을 좀 해보니까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형태소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 그렇다면 문법 개념을 여러분 한 달이면 한 번은 돌려. 그러니까 꼭 문법 개념 정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선택지가 되게 헷갈리고 둘 중에 뭐가 맞는지 확실하게 체크하기가 어려워. 문법에서도 이런 친구 꽤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념 공부만 하고 문제를 많이 안 풀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런 걸 적용하는 게 맞는지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좀 실전 문제들을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은 친구들이 좀 해나가시면 좋겠는데 특히나 이제 비문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 지문을 정말 진득하게 뚫어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수능 강의 고1,2 친구들이랑 같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학적으로 성장하는 친구들 보면 꾸준히 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에 한 지문씩 기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야 문장이 이해되고 아 문장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문제를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또 한번 막힌 거 또 뚫어보고 이렇게가 계속 돼야만 어느 정도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을 막 쫓기듯이 풀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글 이해가 잘 안 된다. 나는 시간이 너무 쫓기는 느낌이다. 그런 친구들은 시간 같은 건 재지 마시고 그냥 이 지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이해하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제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것도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정말 부담 없이 한 가지만이라도 골라서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다가 잘 안 되시면 컴온 컴온 오세요 여러분. 질문 게시판 오셔가지고 상담 글 남기시면 저랑 얘기 많이 나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 해봤는데 선생님 알려주셨던 것들 중에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 있으면 얼마든지 글 남겨주시고 저랑 또 같이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발 진짜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선생님 저는 망했어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제가 지금 잠깐 언뜻 약간 뭘 느꼈냐면 저희 고등학생 때 생활이 약간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모의고사 보고 집에 와가지고 소파에 엎어져서 울었던 기억이 갑자기 머릿속으로 싹 치면서 잊고 있었던 나의 그 흑역사가 싹 지나가면서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진짜 신경도 안 쓰셨거든요. 내가 막 맨날 난 인생이 망했어 막 이러니까 엄마가 다 울었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속상한 거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제가 너무 티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속상한 것만으로는 뭐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상한 게 선생님도 마음이 아프고 하니까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빠져있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거를 하나 딱 먹고 이제 다시 우리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제가 여기다 이거 써놨잖아요. 써놓은 게 아니라 여기 내가 사진 갖고 왔잖아. 선생님 요즘에 딸기 스문들이 좀 빠져가지고 세상에 너무 맛있어. 이렇게 좀 시원하고 달짝지근하고 상큼한 거 하나 딱 먹어주고 다시 가세요. 어디에? 여러분의 책상에.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번 시험을 보실 때 여러분 3월 학평 때는 내가 너무 힘들었다. 너무 좀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자 지금부터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간다. 내가 이번 시험 때는 안 잔다. 이런 마음을 좀 먹어보는 거야. 그러려면 내가 최선을 다하려면 뭔가 좀 신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날 시험 당일날 이거 공부 문제 풀어나가는데 뭔가 좀 풀리는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할 거잖아. 포기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꾸준히 계속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좀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좀 나를 믿어줄 필요가 있다. 여러분 난 너무 멋지다. 그냥 거울 보고 얘기해. 안 멋져도 그냥 멋지다고 해. 저도 그러면서 살아요. 여러분 별로 멋지지도 않은데 어 연지나 멋있어. 막 이러면서 하는 거야. 나를 좀 믿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기초 체력을 좀 키워줘야 되겠죠. 이 학평이 끝나고 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지 마시고 이번에 서울에서는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 뭐 그런 뭐예요 여러분. 내신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또 6월 학평 이번에 3월 학평 변형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따라와 주시고 또 반응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저는 6월 학평에서는 더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 주기 위해서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팀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끝났다고 또 막 팍 쳐지지 마시고 다시 또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가 학평 변형 문제들 강의들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잘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하고 아 내가 그럼 6월 학평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목표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이것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플랜을 세우실 수 있을 테니까 제가 마음가짐 얘기하면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전달을 드려봅니다. 아 그냥 하면 힘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맛있는 거 꼭 하나 드셔주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이 6월 학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나를 좀 점검할 필요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달의 원심 하나는 꼭 정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세 번째는 어떤 목표로 어떻게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무엇까지 생각할 것인가 이것까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6월 학평 여러분 정말 힘내가지고 우리 같이 잘 공부해보셨으면 좋겠고 학평 끝나고 나서는 또 선생님이 챌린지 강의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다음 퀘스트에서는요 제가 또 재밌는 걸 여러분 가지고 올 거예요. 선생님이 강의를 촬영하면서 사실 NG가 거의 많이 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 번 나면 좀 재밌게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 한 달 한 달 반 정도 NG 영상들을 다 모아 모았지 뭐야 이거를 제가 재밌게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지치면은 보실 수 있도록 또 올려드릴 테니까 다음 퀘스트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은 또 다음 퀘스트 여러 가지 영상 새 소식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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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